지금 이광길 코치님 오늘 또 일요일이라서 못 나오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 또 일일 코치님 다른 분 오실 겁니다. 저번에 그... 성함 뭐... 장원재, 원재 코치님. 아, 네.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네네, 뭐 뭘 놓쳤나 봐요. 감독님이, 음...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럼 젊은 코치 오는 건데 또 이 말투에서 나왔네요. 5분이면 될 겁니다. 5분? 젊은 코치인데 빨리 안 들어오면 알아서 해. 그거 제일 간단하게 놔놨는데? 닦, 닦, 닦. 그것도 놓친 아이템.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비밀, 비밀이에요. 몇 개 남았다. 몇 개 남았다. 아직,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네. 네. 실례지만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6학년 한 중반됐습니다. 아, 6학년 중반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감독님께서 불러주셔서 좋은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고치진이 연세를 다시 올라가고... 고치진이랑 조사. 샷은 엔데라. 엔데라. 오카스는 바스타는... 바스타에 엔데라는 뭐죠? 바스타에 엔데라 두 개. 응. 바스타, 바스타에 엔데라. 그, 엄마. 다시 한번. 이게 뭐라 그랬죠? 너도 치매가 많지. 이건 본드 헨덜라이예요. 야, 너도 거의 아픈 아이구나. 이게 본드 헨덜라입니까? 네? 이게 바스타잖아요. 본드 헨덜라는 없어. 없어요? 바스타 헨덜라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적어놀라. 기가 바스타다. 1일 코치님 오셨습니다. 아, 궁금하다.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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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휴, 코치님 오셨어요.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빨리 이리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무거운 사람 아니야. 꼭 감독님 오실 줄 알겠는데? 어휴, 아휴. 앉으시죠?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힘내서 한번 합시다.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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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명 또 여행팀. 한 명, 잠깐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잠깐만 앉으시죠. 오, 선수예요? 누구? 선수야? 누구야? 선수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나가, 나가, 나가. 아, 이게 뭐? 아, 소개야. 야, 나가, 나가. 전환 아니야? 노래, 야. 다! 왜, 왜 이런 거야? 가가라, 비. 아, 가가라, 비. 아, 배우 형 날렵한데? 선배편으로 뛰게 됐는데, 각오 한 번 이제 우리 팀 워바바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제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뭘 준비했단 얘기야? 사고 쳤냐, 기자회견 아니야. 그리고, 얼마 전에 휘문구랑 연습 경기 했는데, 19대 7로 이겨가지고. 19대 7로 이겨가지고. 뭐해. 오, 잘했다. 잘했다. 선수야, 너 유니폼 그거 입니까.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 유니폼이 진짜 없어 보인다. 말 좀 끝내게 해, 빨리 끝내.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멋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라. 멘트 왜 온나? 멘트 왜 온나? 오늘 싸이 박수야, 박수. 싸이 박수. 박수, 박수. 자리해라. 몬스터즈의 승리에 일조해라 오늘.